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소개해드린 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위성 영상을 탐독하는 사업을 하시는 그걸 하려고 인공지능도 직접 개발하시는 마치 빵 먹고 싶으니까 제과점 차리는 듯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느낌을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SIA의 전태균 대표이사 과로열고 공학박사 과로닫고 소개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태균입니다 명함에 공학박사라고 쓰셨어요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힘든 과정을 겪었죠 그럼요 다양한 문과님들과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답답하신 것도 많고 그러시죠 부사장님이 문과시라고 하셨어요 아, SIA의 부사장님은 문과십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조화를 잘 이룬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원래 문과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던 과정도 많았었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다양하게 바꿔 하는 연습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쉽게 좀 설명을 일단 먼저 해봐 주시죠 네,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실제 카메라를 보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주상에서만 항상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뜬구름 잡는 혹은 우주 밖에 있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지구를 대상으로 이제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지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구 각각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 중에서 결국 굉장히 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방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핫해졌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이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또 이제 산유국이기도 하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생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그걸 위성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어떻게 이동하는지 진지 어떻게 구특했는지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위성으로 본다고요? 네, 실제 미국이 참전을 안 했었던 이유도 이제 러시아가 진격하고 있다는 걸 이제 미국이 위성으로 먼저 봤었고 그래서 이제 참전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죠 요즘에는 그 위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탱크나 땅을 팔 때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기술이 또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있던데요 네, 예전에 저희가 장갑차나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을 보면 국방색으로 막 위장을 하잖아요 풀도 꽂아놓고 그렇게 막 되게 자연스럽게 주의 배경이랑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는 위성으로 인공지능이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혀 비행기에 칠하지 않을 것 같은 분홍색, 핑크색 패턴 같은 것들을 비행기에 칠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탱크나 비행기일 리는 없어 분홍색이 어딨어 세상에 맞습니다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한데? 탱크네 싶은데 인공지능은 그걸 구별 못하는군요 네, 학습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결국에는 학습이 되면 또 색 바꿔야겠네요 네 그거를 인공지능이 봅니까? 네, 지금은 인공지능이 보고 있고요 이제 위성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해상도가 이제 3000 픽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위성 사진으로 찍으면 3만 픽셀 바이 3만 픽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게 100장 정도 벽에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0장을 보고 여기에 도대체 건물이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있고 도로가 어떻게 나고 있고 차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노가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사람이 다 일일이 하고 있었는데 2등병들이 하고 그랬는데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위성 영상 한 장의 크기가 보통 150제곱킬로미터를 커버를 하거든요 이제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니까 사진 4장을 찍으면 서울시 전체가 다 찍힙니다 그러면 4장을 찍어서 서울시 전체에 지금 오후 5시에 어디가 차가 가장 막히는지 어디가 가장 건물이 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4장 찍으면 그 정도 해상도로는 확대하면 차가 트럭인지 버스인지 승용차인지 뭐 사람이 들고 가고 다 어느 정도로 보여요? 이제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이제 한 점이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한 픽셀이 이제 30cm 정도의 물체는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30cm? 네 그러니까 차량은 보통 이제 20픽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다 트럭이다 대충 그건 구별되겠고 그런 것들은 구분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또 나오나요? 한 점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안 보인다 근데 사람은 있다 사람이 있다 정도 그런 것 정도는 보입니다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전태균 대표님 내 회사가 하는 거는 아닐 거고 위성 영상 분석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위성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지금 또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카메라로 위성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결국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는 카메라는 휴대폰이니까 휴대폰을 차라리 우주로 던져서 사진을 찍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이런 30cm 정도 되는 위성을 만들어서 휴대폰 내 카메라 부품을 탑재를 해서 쏘아올려요? 쏘아올려요 농구공만한 녀석이 올라가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카메라로 지상을 찍어서 네 그걸 보내주면 그걸 보고 분석을 한다? 맞습니다 그게 요즘 최신 트렌드예요? 네 그래서 위성이 엄청나게 더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카메라의 기술이 예를 들어서 대기권 밖에서 찍으면 뭔가 오존이나 이런 거에 방해를 받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럼 카메라가 기술의 핵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석하는 게 기술의 핵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뛰어올리는 위성이 핵심입니까? 일단 위성이 있어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성 자체가 글로벌을 다 움직이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계 어디다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대기권을 통과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지구로 내려보내주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전쟁 상황을 찍는 위성은 미국이 나랏돈으로 쏘아올린 나라 위성입니까? 아니면 무슨 민간 업체한테 찍어달라고 돈 주고 사서 보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 때부터 이제 민간 위성의 역할이 확실하게 바뀌었던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제 정부 자금으로 이제 국가 위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지역들을 계속 봤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국가 수요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성의 능력을 100% 다 활용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민간 위성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위성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제 위성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게 대략? 그게 2014년도 정도부터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체 위성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궤도에서 위성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예 미국 정부가 그런 기업들한테 지금 나 여기 궁금한데 찍어줘 라고 요청을 해서 사진을 받아서 만 쓰는 사서 써야겠네요 네 사진만 사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인프라다 보니까 지구가 계속 돌면서 위성도 계속 도는데 저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성 사진이? 네 그래서 위성이 지구 전체를 계속 돌다 보니까 이제 찍을 수 있는 지구 표면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한 절반 정도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50층을 미국이 분양받고 나머지 50층은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면적은 전 세계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국 국가가 위성을 만들어서 쓴다면 이제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2층만 쓰는 2층만 쓰고 98%는 공실인 거죠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도 나머지 50%는 공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찍혀서 오는 사진 중에 반은 필요 없어서 버린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전혀 관심도 없는 나라, 관심도 없는 지역 이런 것들을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민간 기업이 먼저 위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한 층만 임대받아서 쓰겠다 사서 쓸게 사진을 그런 쪽이다 네, 나머지 공실은 당신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민간과 국가의 수요가 점점 맞아져서 민간 기업들이 위성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위성수와 올려서 그렇게 사진 팔아먹는 기업은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맥사라는 기업이 있고요 맥사? 네 맥주사이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라 애드립을 해주셔서 웃지만 집에 가서 기억을 떠올리려면 맥주사이다가 떠오를 겁니다 오늘 밤에 기억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로 되게 유명한 프랑스 에어버스가 있고요 에어버스 네, 많은 분들께서 구글어스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 안에 위성사진들이 많이 붙어져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제 그 구글어스에 대표적으로 영상을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거기는 뛰어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미국 정부에도 팔고 민간 기업들 중에는 그 사진 사서 어디다 써요? 보통? 민간 기업들은 그런 걸 사서 경제동향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국의 국방수요에 필요한 분석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은 얼마예요? 단가를 여기서 공개해드리기는 살짝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가 됩니다 한 장에? 한 장에 서울시를 일단 지금 시간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시 분석하고 싶어 하면 네 장 찍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략 한 몇백만 원어치를 써야 되겠네요 수천만 원이죠 오늘의 서울시 한 장을 찍으면 차 한 대 값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네 장 찍어야 되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위성 호소와 올리고 돌리는 비용을 감안하면? 감이 안 와서? 네, 그래서 위성 한 대 만들 때 보통 수천억 원이 드니까요 이제 그 수천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더 잘 팔릴만한 지역들 혹은 한 군데를 찍어서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살 수 있는 아,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핫한 지역들을 보통 많이 찍으려고 하고요 잘 팔려야 되니까 아, 수요 많은 지역으로 위성들도 자꾸 글로 돌려고 그런다 맞습니다 위성들끼리도 서로 그 궤도 돌려고 경쟁이겠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보통 미국 노아에서 다 관리를 하시고요 어느 고도로, 어느 궤도로 돌겠다라고 미리 예약을 해서 그때쯤에 위성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서로 충돌을 막죠 그러면 SIA는 찍은 사진을 받아서 분석을 해주는 주문을 다 받는 회사인 거죠? 위성은 없으시죠? 전태균님 회사에는 위성 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돈이 모자라서 아, 위성은 아직 없고 네 그럼 누가 위성에다가 요청해서 사진을 사오면 이거를 SIA에다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준다는 거죠? 보통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준이 발달된 고객은 잘 없으시고요 어떤 지역의 어떤 변화를 보고 싶다라는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영상들을 다 찾아서 이제 이 정도 시기에 이런 위성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일단 구축하시고 거기에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들을 예를 들면 어디가 뭐를 원해요? 최근 손님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네, 최근에 해외로 공개된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시아 도서국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지도를 되게 만들어 갱신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도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국가 수치 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의 도로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 아파트가 몇 채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가서 하거나 드론으로 촬영하거나 항공으로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드론으로 찍다 보면 여기 한 군데 찍고 나서 전 국토를 다 돌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섬나라들은 아시아의 섬나라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사이판 이런 나라? 네, 그래서 이제 위성 영상으로 해당 국가를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국토의 모든 면적을 위성으로 일단 단시간 내에 다 찍고 이제 그 지역의 도로, 건물에 대한 위치를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다음 지도처럼 이제 그 지도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지도 그려줘 라고 SIA에다가 전화하면 SIA가 알아서 그 동네 지나가는 위성도 수배하고 사진도 사고 해서 이것저것 건물 데이터 갖다가 해서 지도를 납품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SIA도 사진을 어디선가 사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주문 한 건을 받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그렇겠네요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우리 섬나라인데 우리나라 지도 좀 만들어줘 건물 어디 있는 것도 다 표시해야 되고 라고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받아야 그 일 할 수 있어요? 보통 면적이랑 이제 그 해상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결국 이게 얼마나 넓은 면적을 이제 하나하나씩 퍼즐로 채워가느냐인데 이제 결국 사진 한 장이 이제 자세히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비싸요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품질 좋은 걸로 채워서 찍으실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멀리서 찍어서 대충 보느냐라는 것을 이제 가격을 맞춰서 해드리죠 고객은 대충 보는 걸로 사갔어요? 아니면 자세한 거 사갔어요? 이제 대충 보는 게 훨씬 편하죠 이제 건물이랑 지도는 정말 자세하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거의 윤곽선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도도 없구나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 나라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그럼 그 나라는 위성으로 찍은 사진으로 이제 지도를 처음 만들어서 가져간 얼마 정도 주면 만들어줍니까? 너무 가격에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게요? 아니, 감이 안 잡혀서 그게 뭐 1억인지 100억인지 수십억대입니다 수십억대 앞으로도 그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정확히 뭐 23억 7천만원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그 정도 수십억 주면 그걸로 위성 사진 사고 뭐 붙이고 해서 준다 네, 네 그 나라는 그거 사다가 붙이면 되는 줄 몰라요? 왜 SIA에다 그걸 부탁해요?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위성을 본인들이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그런 나라들이 이제 모든 절차가 너무 번거롭거든요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위성 영상이 있는지를 찾으려면 그 영상 기업들을 일일이 다 컨택을 해야 돼요 컨택을 해서 이 지역에 무슨 영상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라고 해서 도서관에 내가 빌리고 싶은 책이 있는지를 다 일일이 열람을 해서 이제 가서 책 빌려와야 되고 영상 다 수급해와서 이제 퍼즐을 다 맞춘 다음에 또 이제 AI를 돌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두 가지가 다 힘들죠 일단 영상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모아온 영상이 또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원하는 목적으로 해석하고 판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지도 만드는 건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사진을 붙인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이제 사진 위에서 이제 그 지도 서비스로 필요로 한 도로나 건물, 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 시켜서 표기해야 되니까 그 지도 기반으로 김 기사 같은 앱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나라도 그럼 만약에 예전에는 그걸 다 판독관이 사람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걸 다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분석해서 만드는 거랑 지금 AI가 그거를 분석해서 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50배 정도의 생산성이 차이가 나고요 이제 사진 한 장을 보고 이제 목적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도로를 그린다 일일이 사람이 그걸 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수기로 찍어서 그래서 디지털 파일 도로가 나타난 디지털 그림을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목적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수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는 뭐 도로 검출, 건물 검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처리를 하면 이제 거의 5분 내에 그 사진 한 장에 대한 전체 도로, 전체 건물이 그냥 한 방에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5분 내에 나오는 결과로 도출하려면 기존의 데이터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또 하려면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네 인공지능을 여러 번 그걸 시켜 먹어 봤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그런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건물의 형태 아니면 다양한 도로의 형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봐야 돼서 저희도 힘들었던 게 한국 안에서만 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히 쉬워요 이제 한국의 도로랑 한국의 건물은 되게 뻔한데 갑자기 유럽으로 가면 주황색 건물 이런 거랑 동남아시아의 이제 움집 같은 건물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도로도 아스팔트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뭐 흙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한테 하나씩 다 보여줘야 돼요 위성사진 보고 벗겨서 지도 만드는 그런 거군요 네 그런데 이게 일일이 보려면 눈 빠지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보고 이걸 기반으로 이런 지도를 만들어 네 그러면 여러 번 시켜봤겠네요 그동안 엄청나게 시켜봤죠 이렇게 생긴 건 집이야 잊어먹지 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국방 이런 거는 뭐 어떤 식으로 보신다든지 알겠고 경제 금융도 뭐 예측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지도를 보고 경제 금융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사? 농사도 있겠고요 이제 건물 특히 이제 저희는 땅을 계속 보다 보니까 땅 자체가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경제적인 지표에 영향을 주는 곳 이런 곳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어디 들어 서는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라면 아파트 단지 어디 들어 주는 지를 누가 몰라요? 어떻게 그 사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 그 이제 위성 영상을 이제 카메라의 줌 렌즈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확대해서 보면은 어떤 특정 아파트를 볼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되게 멀리서 본다면은 이 뭐 경기도 혹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가 대충도 알 수 있죠 그런 거를 차곡차곡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성이 되게 좋은 게 어느 한 지역을 설정을 해두면 위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만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5년간 이제 도로와 건물의 변화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으로 도로가 발전이 되고 상권이 발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낮에도 위성을 찍을 수가 있고 밤에도 위성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해서 이제 어느 지역이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하겠구나 이런 것까지에 대한 지역적인 분석을 결국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5년간 건물 어디에 생기는지는 지나다니다 보면 저도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나다니는 곳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골고루 다 매일 서울시를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특정 지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AI가 보고서 변화가 여기에서 감지가 됩니다 하고 먼저 알려준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지역 전체를 광역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경우에는 지역 전체를 그냥 대상으로 걸어두고 이제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려달라 라는 것이고요 이제 좀 이따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바로 볼까요 우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저기 성수 저쪽 광진구 이쪽 아닌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뉴욕인가요? 큰 강이 있는 건 맞는데 한국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맞닿아 있는 나라? 한국과 맞닿아 있다고요? 네 한국과 맞닿아 있으면 북한이지 정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동강입니까? 평양입니다 보시면 평양에도 굉장히 많은 도로가 있고 건물들이 있잖아요 평양도 여의도와 밤섬이 있네 네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위성 한 장을 찍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이는데 여기서 실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역이 있을 테고 그 지역에 어떤 이동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성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위성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어떤 모드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똑같은 도심 지역인데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혹시 이것도 어디신지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가운데 좀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랜드마크가 가운데 보이실 거예요 아! 파리? 네 바로 맞추셨네요 아 에펠탑이 슬쩍 누워있군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그렇죠 이 프로님 안 보이시죠? 하늘에서 찍었을 텐데 저렇게 누워있는 게 보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위성을 기울여서 찍다 보니까 아! 비스듬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은 보통 우리가 찍는 카메라라서 빛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있을 때는 사진을 못 찍게 돼요 근데 이건 레이더 영상을 찍어서 구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처럼 나오게 되고 특히 건물이나 철제 구조물 특히 에펠탑이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모습이 저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곳들은 24시간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는 국방의 목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철제 구조물을 많이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인공적인 물체들 군사적인 물체나 건물, 차량, 비행기 이런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저거는 사진을 뽑아서 이상이 없는, 변화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저기서? 이제 저기서 장갑차들이나 탱크들이 이동하고 있는지 실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공개됐었던 영상들을 좀 보시면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에 특히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눈과 차량들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똑같이 흰색으로 그냥 덮여져 있죠 근데 저렇게 레이더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면 이제 그 배경과 장갑차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격을 할 때 이제 특정 지역을 계속 촬영을 해서 이제 이런 철제 물체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사진은 하루 종일 찍어요? 아니면 몇 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위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만큼 하루에 한 번씩 찍는 거예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면서 위성이 북극에서 남극을 지나갔다가 다시 북극으로 오는 데까지 90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의 초속 8km 정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시속으로 따지면 거의 3만 3만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던져주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죠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때 후딱 탁 찍어서 던지고 찍고 던지고 찍고 던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 90분에 한 바퀴 돌면서 그걸 사서 이런 일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SIA는 그렇게 사서 내 용도가 뭔지 얘기해주면 그 위성 영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탱크 좀 여기서 찾아주세요 한번 찾아주고 네네 북극 제약이 있진 않아요? 네? 제약이 있진 않아요? 찍을 수 있는 공간 금지된 공간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게 위성은 우주 밖에서 찍기 때문에 누구의 공간도 아니라서 전 세계 어디든지 찍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항공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면 그 나라의 권리, 권한을 득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지만 이제 전 세계 어디든 찍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접근성을 뛰어넘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독보적인 분석과 관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관점이었습니다 좀 다른 사례도 좀 보여주세요 어떤 걸 분석을 하시는지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두 회사의 영상을 저희가 같이 합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동창리 발사장에서 실제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이제 발사대는 있었지만 언제 발사를 할 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위쪽으로 보시면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도로가 새로 났어요 어디요? 마우스로 한번 찍어 봐주세요 네, 마우스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신설 구조물이 여기 생기고 이제 건물을 가기 위한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없던 길과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제 이 발사대에서 발사를 잘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내고 이제 관측소를 지어서 관측소를 짓고 몇 달 뒤에 이제 김정은이 여기 와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길이 나는 것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좋은 포인트가 이제 이 지역을 항상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갑자기 길을 만들기 시작했네 근데 길을 만들다 보니 길 끝에 갑자기 건물이 있네 그럼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겠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저걸 매일 찍다 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건 이제 저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순간 자체를 포착하는 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비 동작 네 예비 동작을 차라리 순서를 복귀해 보면 아 이런 일 미리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건을 벌면 이제 전 지역을 보다가 도로를 항상 우리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산 속에 갑자기 길이 새로 났다 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밝혀낼 수가 있죠 저걸 분석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맥주사이다 맥사라고 되어 있는 저 회사로부터도 사진을 샀고 네 왼쪽에 있는 플래닛 네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사진을 사서 두 개를 활용해서 아 얘들이 도로 내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네 그 일을 대행을 해주고 돈 받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죠 네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 네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영상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다 재반 만들어드립니다 저거는 미군에다 납품하신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 백사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미국 자체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저 사진을 사서 뭘 한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저런 사진들을 사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회사 설명할 때 쓰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한테 시켜도 할 수 있다 미국은 미국의 국방성이 알아서 하고 있긴 하나 이런 거 궁금하면 우리 보고 얘기하면 우리가 위성 사진 사기도 하고 당신들이 사오면 사온 거 분석만 하기도 하고 사오고 나서 분석할 때도 무슨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겠죠?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위성 영상을 이제 그런 지도 서비스에서만 본 게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상물들을 많이 보신 분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국방 분야에서 위성 영상을 한 2, 30년간 계속 보신 장인분들을 모셔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회사의 인공지능의 스승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물체는 뭐다? 라는 것을 열심히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주셨죠 알려주는 거죠? 네 교과서를 잘 만들어주셔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고 인공지능이 시험을 쳐서 해오면 이건 틀렸어 이건 이렇게 다시 맞았어 라고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 그럼 그분들은 자기 일자리 뺏는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네요 결국 이제 처음에는 그런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을 대체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생산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4명이라든가 1명이라니까 3명을 결국 잘리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지금은 이제 봐야 될 업무량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똑같은 업무량이 있었다면 이제 도구가 좋아지면 결국 사람이 줄어들겠지만 지금은 그 업무량이 거의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더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성을 더 많이 올리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때문에 위성이 더 안정적으로 우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싸게 올릴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위성을 만들고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그런 군사정보 같은 그런 거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올해 몇 년 전부터 미사일이 배치됐다 뭐 전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발사대가 쌓아 올려졌다 이런 걸로 우리도 이제 일반인들도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사진만 있으면 그런데 요거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일단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해상에서 환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그 넓은 서해바다를 지켜보면서 아 여기에 배가 있고 근데 배 두 대가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 사실 너무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위성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장소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 일단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분쟁 지역이나 이제 탐사 비용이 높은 지역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지역이 꾸준히 건물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성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서 아 이건 국가 단위다 혹은 도시 단위다 그리고 뭐 나만의 주요 대표 도시 10개의 뭐 매일 이동 상황을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아예 10년간 변화됐었던 모든 것들을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위성과 인공지능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많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죠 기후도 분석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국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게 국방과 국가안보 관련된 파트를 하나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반대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이제 요즘 기상기후와 관련된 이변이 너무 많아서 기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분석을 해요? 이제 일기예보를 보시면 보통 많이 보시는 구름이동 사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인공지능이 아 지금 구름이 여기 있는데 한 시간 뒤에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강수예보로 보면 그 구름 속에 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이제 곧 비가 쏟아지겠구나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 그 비 내리는 게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여태까지 일기 패턴과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수치예보모델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새롭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돼서 이제 저희는 그걸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구름이 얼마나 이동하고 그리고 그 이동된 구름이 얼마나 비를 쏟아내릴까라는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사진으로 보면 네네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알고 가뭄도 알 수 있어요? 가뭄이 올 것 같다? 반대로 비가 얼마나 내릴지는 장기예보로 저희가 지금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예보와 그리고 단기예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3시간 뒤에 비가 내릴지 말지를 예보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중간 단계 아 내일 비 올 거야 라는 건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과연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그건 모를 빗내리는 패턴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정말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차기에 해야 될 숙제로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구름의 이동을 보다 보니까 결국 구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태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풍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경로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태풍이 담고 있는 비의 양을 통해서 어디에 비가 내릴 건가 이런 것들을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또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과거 기록을 알면 그걸 보면 이 녀석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겠죠? 네 물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봐도 되긴 하겠으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위성사진으로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지형이 바뀌었다 이게 홍수가 나서 얼마나 잠긴 거다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위성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SIA가 그런 사진을 보고 홍수가 났을 때 이 길로 통행할 수 있다 하고 길을 찾아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했었던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 마와르 태풍이 왔었을 때 경로가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남태평양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경로를 보시면 경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남태평양에서 시작을 해서 필리핀 동부 쪽으로 왔었다가 일본으로 갑자기 꺾어서 오다가 이게 한국으로 올 것인가 일본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조업과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보통 흰색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구름이죠 그리고 색깔로 표현되는 건 저 구름이 얼마나 많은 비를 담고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예측을 해서 예보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게 더 잘 맞아요? 종전에는 어떻게 예보했는데요? 종전에는 지상에서 레이더를 쏴서 하늘로 레이더를 쏴서 얼마나 많은 비구름이 있는지랑 위에서 찍는 기상위성을 합쳐서 저런 것들을 같이 예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예보하는 메커니즘이 크게 미국과 유럽에서 검증된 걸 한국에 들고 와서 적용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토양과 대륙과 바다의 형태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일기예보가 그래서 잘 안 맞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예보관들이 놓쳤었던 혹은 보지 못했었던 그런 인자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똑같은 사진에서도 아래에서는 레이저로 쏘고 위에서는 위성으로 촬영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동안 사람이 했던 노하우를 인공지능한테 알려줬더니 더 잘하더라 그 인공지능이 무슨 엑스레이 판독하고 하면서 암 잡아내고 그런 거랑 비슷한 컨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위성사진에 쓴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했었던 건 그 지상에서 레이더 장비를 장착을 해야 이제 그런 일기예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고도로 발달된 레이더 장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유럽, 미국은 그런 장비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정확한 일기예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아시아 섬나라 같은 곳들은 오히려 그런 장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 불균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을 통해서 이제 실제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못한다 후진국들은 그것도 되게 품위있게 아시아 일부 지역에는 데이터 불균형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프로가 얘기했으면 걔네들은 돈 없어서 일기예보도 못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랬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 되게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어떤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인공지능 짜잔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저희가 기술력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레이더 자료 없이 이제 기상위성 구름 자료만 보고 아 이 구름이 얼마나 많은 비를 담고 있을지 이제 레이더 자료로 그려줘 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런 레이더 장비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 기상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의 새로운 역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다 이제 지금 앞으로 그런 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돼서 바로 돈벌이가 된다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작년에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우승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유네스코가 무슨 인공지능 경진되어도 돼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데이터 불균형을 가지고 기상 기후에 어떻게 새로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라는 것을 해주셨고요 이제 작년 두바이에서 열렸던 그 COP28에서도 저희 회사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발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 세계 기상 기후를 좀 빠르게 행동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걸로 선정이 됐었고 이제 올해 중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전체 서비스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진국들, 인공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일기예보 못 맞추는 후진국들이 SIA에 전화해서 올해 여름에 태풍 어떻게 올라올지를 알려달라 그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런 자금이 없는 국가들은 이제 UN에서 기후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금은 UN에서 받고 이제 지원은 각 국가에서 받고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가서 발표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기술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레이더 없이 이제 기상 예측을 하는 것들인 거고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결국 탄소 절감을 하자 혹은 이제 그런 탄소셀을 만들자 혹은 탄소 측정을 하자 이런 이제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은 너도 나도 하고 있고 과연 그러면 이제 휘발유는 그대로 쓰게 놔두고 이제 디젤은 이제 절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또 행동을 해야 되고 바뀐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즉각적으로 어떤 국가에 대한 개선 혹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이 돼서 이제 높게 평가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탄소를 그러면은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었는데 SIA가 가능한 기술입니까? 네, 앞서 위성이 되게 다양한 카메라를 싣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그러면 위성이 전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아 지금 탄소가 이렇게 문제인데 그럼 탄소를 찍어보자 탄소를 찍어요? 네, 그래서 탄소 발생량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센서를 만들어서 위성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이 도대체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찾아내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린하우스 가스 전용 위성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 탄소는 올라... 또 착하게 올라갑니까? 가다가 옆으로 세거나 이렇게 가면 옆 나라 탄소가 여기서 찍히기도 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 데이터랑 이제 위성 데이터랑 같이 매칭을 해서 이제 정확도를 한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거를 추적을 해나가고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떻게 보여져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이게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 지역에 그 탄소 측정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이 있고 이제 그 지역의 시간대별로 탄소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빨간 건 높으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세를 매기려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 단위로 탄소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는 잘 측정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하고 싶고 이제 앞으로도 좀 돼야 되는 건 어느 특정 기업의 특정 지역이 공장을 운영하니까 탄소가 많이 발생된다 이제 그런 증거가 있어야 이제 세금을 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세금과 관련된 리포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해볼 만할 것 같다 저거는 탄소 사진을 찍어서 저걸 찍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가 그대로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이거 내 탄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다가 센서를 같이 공조해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럼 그 센서를 재고 말지 위성에서 뭐하러 또 재요?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름의 이동 혹은 바람 이동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거점 데이터만 가지고는 너무 한 점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동향을 보기 위해서 위성과 같이 융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분석 기술들 있잖아요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가능한 기술인가요?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오늘 오시니까 오늘 오시고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매번 저희 사업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다들 그런 반응이세요 과연 이게 되냐 돈 되냐 그 말이죠? 네, 그리고 돈이 되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굉장히 돈이 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각 하나하나의 솔루션을 만드는 데 좀 그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라는 원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사진을 찍어서 한 군데만 팔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면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 지역을 보고 다양한 목적의 산업군의 수요를 맞춰주는 게 찍은 김에 다 분석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예로 들면 경기도 전체를 찍었으면 여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의 모든 경제, 인프라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생산, 물류, 그 다음에 제조, 그리고 반도체 공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의 공장 가동률을 알려달라 이런 것도 측정해 볼 수가 있죠 다양한 산업군에서 의뢰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의뢰를 모아서 한 번 그냥 같이 찍어야지 일단 찍고 나서 혹시 의뢰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영업이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수요가 많이 공통적으로 몰릴 곳들 이런 것들로 영상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위성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게 그렇게 수요가 생겼을 때 이 이후로는 찍을 수가 있지만 그 과거 지역은 지불을 거꾸로 돌리지 않는 이상 영상을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보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 쌓아놓고 있다? 네, 위성 파트너사들과 같이 그런 기록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서 아니면 그냥 그들에게 쌓아놓으라고? 일단 그들이 쌓아두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사겠다 그래, 알았어. 쌓아놓게 그런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플레인시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전 세계를 기록하겠다는 미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과거 7년 정도 지구 전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 지역의 과거 데이터를 쭉 받아올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위성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 회사는? 네, 위성을 한 20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 10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니시 200대, 아까 맥사는? 맥사가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10대, 플래닛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근데 맥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성은 보통 카메라 찍을 때 방송용 촬영하는 정말 큰 DSLR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플래닛은 휴대폰 카메라를 200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점점 더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일론 머스크 덕분에 맞습니다 그러면 사진 장사도 이제 끝났네요 너도 나도 사진이야 다 찍을 수 있으면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진을 이제 더 많이 찍게 되겠죠 그리고 영상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이제 분석 기술을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이 싸지니까 영상의 원가는 점점 더 싸지게 되고 수요가 많아지겠네요, 저렴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이 어느 산업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제 활용처가 생기게 되면 그 이전에 쌓아뒀던 게 이제 그제서야 팔리게 되니까 지금의 구조는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 포지션이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돈이 되는 걸 저희가 찾아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역 몇 년치 영상 공급해 주세요 선착순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싼 가격의 영상 위성할 수 있겠죠 네, 받을 수가 있겠죠 뭔가 뭘 찍으면 돈이 되는지 그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떠올려야 되겠네요 이걸 찍어서 돈을 이렇게 벌어보세요 하는 거 제안도 해야 되고 누가 발견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원유 비축량 같은 것도 그거야 얘기 다 들었고 대형마트에 주차장물 에브리데이 찍다 보면 요즘 손님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 근데 주식에도 그런 거 하면 될 거 같아요 뭐 비축량이 적습니다 적습니다 하면 유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도 나도 다 보니까 이미 이제 나만 봐야지 정보지 많은 사람이 보면 정보가 아닌 게 되니까요 네 네 다양한 정보들을 이런 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다른 회사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슬슬 따라하시는 회사들은 생겨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우연치 않게 이 데이터라는 걸 접하게 됐고요 인생은 그런 거더라고요 네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칠 때쯤 알파고가 터졌습니다 인공지능을 한 10년 정도 전공을 해서 2005년도부터 재밌게 공부를 하다가 2016년도에 알파고가 터지면서 아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전 세계를 흔들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인공지능 공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너도 나도 인공지능을 공부할 테니까 오히려 연구자로 이제 내가 전 세계 천등 안에는 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차라리 여태까지 경험을 하다 보니 결국 이건 머리도 중요한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오히려 남들이 이런 AI의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빨리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고 세트레가이는 코스닥 상장사죠? 네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품질의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도 했고 이제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위성 영상에 독점적인 접근과 세트레가이가 쏘아올린 위성에서 사진은 우리한테만 준다 그 사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자 근데 그 사진은 그 세트레가이의 위성만 찍을 수 있어요? 세트레가이 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이제 수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다른 일을 팔겠죠?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위성에서 찍은 사진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 굳이 세트레가이 위성 사진을 살 이유는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위성은 이제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제 해외 위성들로부터 사들이니까 오히려 저희는 더 편해졌죠 지금은 세트레가이의 자회사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회사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대표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은 뭐예요? 경쟁력이요? 아마 독보적인 경쟁력이라 한다면은 그냥 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더스탠딩에는 2%가 있으니까 괜찮듯이 SIA에는 전태균이 있으니까 사실 인공지능도 너무 어렵고 불안해? 인공지능도 어렵고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 110명 정도 있습니다 110명? 1년에 매출로 한 150억은 해야 어떤 돈 나올 텐데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자? 네 적자지만 매출은 계속 몇 배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분석해달라는 그리고 인공지능은 뭘 써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공지능을 만든다고요? 네 오픈 AI 그런 거 좋대요? 모르셨어요? 아니요 오픈 AI가 만드는 걸 저희도 잘 쓰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위성 영상에 특화된 눈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고 오픈 AI는 언어를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무슨 일 같은 건 잘 못하는군요 오픈 AI가 그리고 오픈 AI도 이제 버전이 점점 높아지면서 일반적인 사진 일반적인 비디오까지를 이해하는 걸로 넘어갈 텐데 그 안에 위성 영상이 담겨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런 언어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저희 위성 영상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좀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죠 예를 들면 인공위성 영상을 보여주고 아 이 지역에 이제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 이 지역을 그냥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제 문서를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위성 영상 사진을 요약해서 말로? 아 돈 많이 들겠네요 인공지능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돈 엄청 든다던데 네 데이터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비용들이 들고 있습니다 세트랙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군요 잘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SIA의 전태균 대표님 이런 일을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나만큼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오래오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쿨해 이과가 문과도 쿨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